누워버리고 들숨에 햇살, 소량기, 바람, 시적임들을 고스란히 가슴에 채우시기 바랍니다. 가슴이 환해집니다. 힘 깊게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. 충만해집니다. 이제 그 숲을 걷고 있는 내 몸을 상상해봅니다. 땅에 닿은 발바닥, 무릎, 허리의 느낌, 가벼워진 어깨와 가슴, 바람이 스치는 얼굴, 시원한 머리, 몸에 흐르는 떨림과 열감, 그리고 코끝에 닿는 숨결을 가만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위대한 자연이 내 숨길로 들어와 나를 힐링합니다. 내 안의 완전함이 생활합니다. 괜찮아, 너는 할 수 있어. 라고 내 마음이 말해옵니다. 나는 조중한 사람입니다. 천천히 아랫배 부풀리면서 호흡하겠습니다.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깊게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. 깊은 호흡으로 가슴이 편안합니다 슈프의 생명에너지와 하나 되어 맑고 건강해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몸과 하나 되어 평온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깊이 숨 들이쉬고 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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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